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492장 펼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종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기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벅든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가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조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태훈이가 이 492장을 그렇게 부르고 싶어해서 찬송을 불렀는데 이 녀석 페이스북만 하고 아직 방송은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 원래 하고 싶었던 거 495장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찬송 495장 찬송 제단 슛불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르다니 심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둬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슛불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슛불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슛불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세계 열방 보금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보금화되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현장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주시며 이기는 자여 남은 자의 영광 거룩한 신부들이 아버지 찾아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제림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실 때에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해 능력을 체험해 Reading Christian 하나님의 쓰는ły 인도하여 주시옵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오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밝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온전히 있으라 시도로 하나님의 설 acquられる Rabia 주시옵시라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무한된 영광과 찬성과 존기받하를 시도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오吉가 성령이여 기도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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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찬송하 존게 돌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태훈이 들어왔네요. 영접 운동의 문을 열어책기는 귀한 전도제자.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휴거예요. 휴거. 두 글자로 말해서 휴건데 이때 휴거에 동참하는 자들은 어떤 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토록 제가 강조했던 살아있는 채 영생의 몸으로 변화하는 변화자가 바로 휴거의 주인공이고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첫째 부활자가 바로 휴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먼저 살후 대살로니가 호소 2장 6절로 8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살후 2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휴거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혼돈은 바로 막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막는 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정부 또 저 그리스도에 의한 정부 등등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목상해 볼까요?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결국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드러날 때가 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드러날 때가 오게 되어 있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이야. 사람들의 의에 세워질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정부가 통합되어지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단일정부에 의한 모든 종교가 통합된 이후에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고 정말 우리 말세의 교회를 살고 있는 거 맞죠?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살고 있는 거 맞나요? 정말 맞는 거 같아요? 맞다라고 인정하시고 뼈저리게 뼈저리게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은해주신 분들이에요. 시대적인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인생들이 그냥 살아요. 그냥 예수 믿어요. 그냥 예배당 다녀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1,500여 미 전도 종족 이스라엘 종족도 1,500여 미 전도 종족에 속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땅 끝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결국 1,500여 미 전도 종족들이 보금화되어져야 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보금화되어질 때 선교적 관점에서 그들이 보금화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동시에 선교적 관점에서는 1,500여 미 전도 종족들이 보금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종교는 통합되고 가짜는 더 드러나게 되고 정부도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요새 저도 잘 몰랐지만 가상화폐는 많이 들어봤어요. TRC라고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당연히 지금도 현금을 쓰고 있지만 현금을 쓰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카드 문화가 되었습니다. 카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헌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헌금을 들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카드를 가지고 다니니까요. 그러게 또 요새 사람들은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거 결제를 끝내죠. 현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가상화폐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 것들로 지금 세계가 연결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정보가 모든 개개인의 정보가 이미 발판에 깔고 있는 저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이 그렇게 또 개인 정보를 활용하죠.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알려주잖아요.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매매하기 힘들어져요. 사고 팔고가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또 중국의 어느 대표님이 본인은 국내에서 일을 보시면서 한 번씩 중국에 간단 말이죠. 중국의 어느 도시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빨라요. 가상화폐 제도화가 됐어요. 현장화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 대표님은 현금을 택시비로 지급했는데 그 택시기사가 자기 현금 없다고 있으면 가상화폐로 줘라. 지금 이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잔금도 받지 못하고 내렸대요. 잔금은 드릴 수 없고 가상화폐로 돌려드리겠다. 그런데 이분은 그 제도권 속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뜨아 하신 거죠. 할렐루야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보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교회가 제대로 재정이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사탄, 마귀, 악룡, 귀신들은 교회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신박해질 것이고요. 매매할 수 없는 시간표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으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오늘같이 되겠지 어제같이 되겠지 내일도 오늘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근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요. 세상의 흐름과 역사를 파악해야 돼요.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태훈이 이제 비보금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사랑으로 품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처해져 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역사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정말 알곡을 찾아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맞지만 성령 하나님은 또 7년 환란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형인데 막는 자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상정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맞죠. 그런데 세상정부는 여전히 7년 환란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막는 자는요 이기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기 때문에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거룩함으로 세상의 부패함을 드러내고 말씀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막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자 남은 자가 곧 이기는 자인데 누가 끝날까지 이기는 자가 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저 우리는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마음대로 됩니다. 물론 가능성은 높죠.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느냐 마느냐 이 언약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있느냐 그냥 기초적인 십자가의 복음만 누리고 있느냐 누가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당연히 결론의 언약을 듣고 믿고 실천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분들이 당연히 가능성이 높죠. 성령의 대적은 육체죠. 육신 죄성 하나님의 대적이 이 세상이죠. 사탄 마귀 악룡 괴신들 그리스도의 대적이 바로 적그리스도 인데 적그리스도의 영인 불법의 영은 그리스도가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험된 교회 가운데 타락하지 아니하고 참 교회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모험된 교회 안에 배도 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험된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나올 것인데 그래서 말세 때 살아남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변화의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꿈 좀 꾸고 계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제자가 드디어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소망 있는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개하고 교제한다는 제자 있잖아요. 아주 언약적인 꿈을 꿨더라고요. 어제 같이 예배드리고 포럼 쉐어링을 하는데 우리 제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제 친구들 그리고 범죄자들 아주 사악한 자들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목사님의 뒤를 따르는 전도제자 선교 제자들이 되는 모습을 꿈꿨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진두 지휘하고 있어요. 전국적인 영적인 시스템을 깔고 있는 중이에요. 야 너 복받았구나 너는 귀하게 쓰임받을 제목이야 그러니 시험 가운데에서도 예배 성공 말씀 충만 기도 전도 선교 충만 찬송 교제 충만 하거라 영성을 누리면 누리면 누릴수록 너는 더 존개한 전도 선교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을 나눴답니다. 막는 자 이 땅을 에스겔 22장 30절을 한번 나중에 펼쳐서 묵상을 해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아직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는 것을 막는 이기는 자들이 땅에 있으므로 저크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얘가 나타나기 전에 이기는 자의 언약을 쟁취해야 되기 때문이죠. 얘가 나타나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저크리스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언약적 응답을 누리면서 슬기로운 처녀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는 자가 옮겨지면 그때의 불법한 자인 저크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의미는 땅끝 이스라엘이 보금화되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고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히 끝이 온단 말이죠. 지금도 배교하는 역사가 지금 시작이 이미 되었죠. 더 점증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클라이막스 최고점을 찍죠. 배도의 역사가 완전히 사실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이 휴거 휴거는 소수의 막는 자만이 옮겨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환란을 통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깨어있지 못했거든요. 마이세를 살아가는 인생들 참 복을 받은 인생이죠. 에녹과 엘리아처럼 영생의 몸으로 바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산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은사를 상급을 베푸시려고 작정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의 영생의 몸으로 부활 내지 변화하는 사람은 소수의 막는 자만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깨어있지 못한 채 예수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육간의 전인적으로 그리스도가 영답을 누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선명하고도 총체적인 언약의 흐름을 타고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지만 또 새생명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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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후 3년 반의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고통은요 아주 자의적으로 죽고 싶은데 자의적으로 자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때래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라고요. 그리고 영육간에 건강하시라고요. 영육간에 강건하시라고요. 오늘은 시골에서 저희 집으로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덜 속상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두 시간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너무 더티한 건 아니고 여튼 너저분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 또 속이 상하시겠지. 그래서 한 두 시간 동안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또 보이는 대로 또 믿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 깨끗하니까 그나마 안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데 가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또 복되고 아름답게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일 수 있는 분들끼리 또 손잡고 함께 또 기도도 하고 사탄 마귀양령 교신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모두가 이기는 자 남은 자가 되어 영생의 몸으로 특별히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에 또 기도를 올려 드렸답니다. 여러분 소수의 막는 자로서 환란당하기 이전에 바로 휴가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 3년 반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자의적으로 자살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당연히 고통이 관심이 관심이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메시지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 안 해도 이해하시죠? 낙원의 시간표가 있고 영원한 천국의 시간표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열댓 번 메시지 했으니까 찾아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막는 자의 휴거와 또 배도의 역사는 같은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거룩과 혼자 신부 거룩한 신부와 음녀의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너 진짜 언약대로 믿을 거야 말 거야. 너 진짜 언약대로 믿고 따를 거야 말 거야. 너 따르면 말세교회 때 내려올 천국에도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부끄럽게 천년 동안 낙원에서 의식없이 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래도 너도 마지막 날에 아주 최후 심판 때는 마지막 부활자로 부활은 할 거야. 무엇을 원하니? 말세교회에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는 대로 될 것인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좁고 험준하고 힘들지만 정말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길을 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거대함과 광대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한 달에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심지어 일년에 한 사람도 새 생명 살리지 못하는 그런데 화려함과 거대함과 광대함을 욕신적 관점에서 꿈꾸는 그런 삶을 삶을 추구하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까? 요새 어느 대형교회 어느 목사 고등법원에서 위임 목사 가결된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참 안타깝죠? 뭐를 해야 되실까요? 높은 자리에 설수록 화려한 자리에 설수록 편안한 자리에 설수록 더 나아준 곳에 가야죠. 더 없는 곳에 가야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 현장 속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욕신적인 배경이 더 좋을수록 나아준 곳에 안가. 약한 곳에 안가. 추한 곳에 안가. 더러운 곳에 안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세상이 웃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진리이신데 진리 대신 창조주를 거부하게 그 광대함을 꿈꾸고 광대하고 화려한 것에 배경을 두고서 높은 자리만 꿈꾸고 나아준 곳에 가지 않는 예수님처럼 산다면서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미리 간섭해 주시라고 여러분 끝날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취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냥 듣는 것에서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써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언약을 읽어가면서 붙잡으면서 기도할 거예요. 이런저런 기도를 할지라도 오늘의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 언약을 읽어가면서 목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천만천군천사가 이 언약을 이룰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망각의 존재 아닙니까?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써서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불법의 비밀에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막는 자가 있사 이 모든 때가 늦어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엇보다 교회 남은 자 이기는 자가 아버지 찾아세우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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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남은 자의 영광을 증차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영광을 증차하시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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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낸 교회 하나님의 덕도 하나님의 던들 서우 십돌 역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재생산 십돌 하나님의 만남 축골 도 하시옵시며 아버지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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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생명 연접 운동을 펼쳐 십돌 하나님의 설렁 인도 하시옵소 아버지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완전히 예루 샬렘 성을 바라보면서 악망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사를 체험하시 십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시옵시며 기도 합나이다 주의 성령의 역사 시옵시오 하나님의 변화자 영광을 증치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아버지 선포 십돌 역사 주시옵시며 십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설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설을 체험하시 십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아버지 인도하여 조시옵시며 기도하오니 허검의 원생 완전히 해파되어리 십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조시옵시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러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불러 사로잡아 십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 십돌 역사 조시옵시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로잡아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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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인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의 역사 세상 성령의 능력 체험하시 아버지 사로잡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로잡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인도하여 조시옵시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사로잡아 영광 말하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의 성령의 영광 감독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우리 영광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하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 청원한 가운데 사로잡아 영광 영광 역사 사로잡아 기도하니 모든 연장마다 하나님의 영광 처음 하시 하나님의 아버지 처음 하시 성령의 인도하여 조시옵시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영광 영광 자수가 전기받아 조시옵시며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조시옵소서 역사하여 조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정시의 주님을 예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여 존귀한 휴고의 족복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복되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척복해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영접 운동을 펼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많은 유신들이 마지막 구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바랍기든 그들이 하나님의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산을 정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적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예수 우리 시대현에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의 시간 아버지 와드가 성령 하나님께 예배 울린 지름에 기한 백성들의 영과 운 운 욕심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 손 손 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생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저 이스라엘 시온성의 주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동참할 모든 동력자들의 모든 천인의 삶 속에 이스라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